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회로이론 17번째 영상이죠. Y-delta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Y-delta 변환은 어떤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좀 더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는 등가저항을 구해야 될 때나 그럴 때 좀 더 간편하게 회로 해석을 하는 기법인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왼쪽에 회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델타 회로라고 불리는 회로고 오른쪽에 보이는 생김새, Y같이 생긴 이런 회로는 Y회로라고 불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왼쪽에는 델타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긴 기호가 델타를 거꾸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델타로 보인다 해서 델타 회로인 거고 오른쪽은 Y회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저항이 이렇게 Y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부를게요. 왼쪽은 델타 회로, 오른쪽은 Y회로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배울 기법이 이 두 회로를 상호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공식을 알게끔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공식을 소개해드리고 그 공식을 적용해보는 예제로 마무리 지어보는,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의 회로로 바꾸는 그런 의의는 뭐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거를 대응을 줬느냐 일단은 간단한 이유로 회로 해석이 간편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자막을 써드렸지만 이 왼쪽의 회로에 RARB-RC, 또 오른쪽에 R1, R2, R3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을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공식을 소개해드리고 적용해보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환을 하려면 R1이 RARB-RC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R2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R3가 각각의 그 3개 저항에 그러니까 델타 회로에 들어있는 저 저항들에 대해서 R3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변환이 되는 거죠. 저항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네, 당연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회로를 바꿨으니까. 하지만 등가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된 공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공식이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공식인지 싶었어요. 하지만 R1, R2, R3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죠. 분모에 RARB-RC를 다 더해준 거죠. 이 RARB-RC는 저 델타 회로의 모든 저항값이죠. 그 3개 저항을 다 더해주면 그냥 분모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자에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R1에는 RC가 없고, 분자에. R2에는 RA가 없고, R3에는 RB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짝거리는 거 분모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맞은편 저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걸 설명드리고 있어서 일단 포인터를 들고 왔는데 맞은편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 RB의 맞은편은 어디예요? Y히로의 기준을 봤을 때 R3이겠죠. 그냥 RB가 있다면 여기 그려졌을 테니까. 네, 맞은편이죠. R2의 입장에서는 RA겠죠. 왜냐하면 R2의 입장에서 그려진다면 RA가 여기니까 맞은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은편이 되는 겁니다. R1은 RC.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보세요. R1은 맞은편이 RC이기 때문에 네, RC만 없고요. R2는 RA가 맞은편이기 때문에 RA만 없고 R3는 RB가 맞은편이기 때문에 네, RB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이 공식을 여러 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죠. 왜냐하면 맞은편 저항만 빼고 두 개 곱한 뒤에 분모는 다 합산해 준 거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해로이론 교재에서 이렇게 공식을 나열해 주시지만 이렇게 저자분들이 써주셨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니까 규칙성을 이용해서 그냥 하나로 외우시면 되겠죠. 계산을 일일이 할 때만 적용시켜주고 굳이 입혀보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조금 더 약간 기억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땐 RA, RB, RC의 대식을 알아야 되겠죠. 각각 R1, R2, R3에 대한 근데 이번에는 분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네요. 그래서 R1, R2, R2, R3, R3, R1 곱해 준 것 각각을 더해주면 그게 분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맞은편 저항 R의 맞은편은 R2죠. R, B의 맞은편은 어디예요? R3죠. R, C는 R1이 맞은편이니까 각각 분모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만 기억한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다거나 메모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또는 캡처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다음을 설명드려볼게요. 다음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런 공식은 알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예제를 들고 왔어요. 1옴, 3옴, 2옴, 5옴, 4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출처는 이러한 문제인데 딱 봐도 이제 Y 델타 변환을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델타 히로처럼 보이니까요. 여기 있는 델타 히로를 Y로 변환시켜 볼게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거꾸로 된 델타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밑에 식으로 생긴 하지만 이번에 위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이걸 Y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선을 따로 그려놓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예를 들면 이 사각형처럼 그려지는 델타 히로를 변환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또는 이 밑에 있는 델타 같은 경우도 위에 3옴에 있는 저항 이 저항을 가지고 여기 맞은편 노드 쪽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끌고 가면 여기에 저항이 딱 그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아마 질문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3옴을 끌고 간다는 게 그 얘기였어요. 위에 여기 있던 저항이 Y로 바뀌면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기억하시기가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가 일반적으로 쉽겠죠. 그러고 나면 2옴과 5옴은 변환한 게 아니니까 위에 델타를 바꿔준 거니까 그대로 써줄 수 있겠지만 맨 왼쪽의 공식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건 델타 회로에서 Y로 바꾸는 거니까 이 왼쪽의 공식을 이용해 주셔야 될 거예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죠. 저기 오른쪽 그림에 표시 안 해준 저항 값이요. 그러면 분모는 위에 델타 회로에서 각 3개의 저항 값이 얼마였죠? 1옴과 3옴과 4옴이었죠. 1옴, 3옴, 4옴 다 더하면 8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맨 위의 저항의 경우는 맨 위의 저항의 경우는 맞은편 저항이 3옴이었기 때문에 델타 회로에서 3옴이었기 때문에 그 3옴만 제외하고서 나머지 두 저항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8분의 4가 될 거예요. 1 곱하기 4는 4니까 3만 안 곱해준 거죠. 분자에서.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4는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저항에 대해서 일단 왼쪽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주면 분모는 8로 똑같은데 분자가 1 곱하기 3인 거예요. 왜냐? 저기 위치해지니까 왼쪽 대각선에 위치한 저 저항의 맞은편이 4옴이니까 4옴만 빼고 1옴, 3옴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계산해보면 8분의 3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인 저항 저거는 맞은편 1옴이었으니까 3 곱하기 4 분모는 8 그래서 결국에는 8분의 12가 돼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왼쪽에 그려봤어요. 이전에 있던 그림은 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는 저기 정사각형 마냥 그게 아까 45도 기울어진 것 마냥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저항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항 직렬 연결이죠. 각각이.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8분의 3옴과 2옴을 더할 수 있고 2분의 3옴과 5옴을 더할 수 있죠. 직렬 연결이죠. 저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서 노드가 따로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8분의 19가 되고 오른쪽은 2분의 13이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또 병렬 연결이고 위에는 직렬 연결로 또 연결될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8분의 19와 2분의 13옴은 병렬 연결이고 그걸 하나의 등가점을 바꿔요. 근데 그건 또 2분의 1옴과 직렬 연결이 될 테니까 그리고 결과의 값은 계산을 잘 해보시면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한 산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보셔도 되고 제가 확인해봤으니까 답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Y렬터 변환의 공식을 살펴보았고 그 공식을 적용시켜보았죠. 다음 문제 풀이 영상에서는 따로 좀 더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하나 풀이해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도 만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